안녕하세요!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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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를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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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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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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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빨간맛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핵불닭 닭다리, 치토스 어니언 링, 치토스 치즈스틱, 치토스 핫도그까지! 아 그리고 토마토 주스 준비했어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핫도그 엄청 잘 튀겨졌어요. 핫도그, 치토스, 치토스, 치토스 입 A 핫도그 다운, 치토스 입 A 핫도그 와 완전 바삭하다 다음은 어니언 링 소스랑 완전 잘어울려요 체다치즈소스 찰칵 간닭 케찹 그냥 저처럼 고기 치맛 치즈스틱 3개 ates of milk 티납 es 티낙 कją क ics 이건 뿌링클가루를 뿌려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비주얼 미쳤다 비주얼 미쳤다 와아 계란 소스를 찍으니까 덜 매워요 어묵이 진짜 맛있다 그녀는 라면이 좋아서 쥬쥬쥬 너무 맛있게 잘 먹으면 맛있지만 너무 맛있어요 조합도 맛있다 너무 맛있고 맛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은 마요네즈를 듬뿍 뿌려서 마요네즈를 넣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네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오늘 먹었던 음식들은 정말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투자가 됐던 그런 음식들이었는데 그만큼 모양도 이쁘게 나아주고 맛도 굉장히 훌륭하게 나아줘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먹방이었어요 특히나 아까 전에 뿌링클 가루를 뿌린 다음에 뿌링 소스를 한 번 더 찍어서 먹었을 때가 진짜 최고의 한 입이었어요 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